네. 종목 고점 뚫고 하이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의결권대행 최창윤 대표 자리에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장 지금 울음새를 보이고 있긴 한데 고점 대비로는 살짝 좀 밀렸습니다.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유망주 고점 뚫고 하이킥 종목 오늘 바로 만나볼까요? 어떤 종목일까요? 네. B2B 플랫폼 업체 웹캐시입니다. 첫 번째 종목. 네. 첫 번째 유망주로 웹캐시를 뽑아주셨는데요. 최근에 고점 대비로는 좀 주춤하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오늘 3% 1% 때도 반등의 힘을 보여주면서 현재가 6만 1천원선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과연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확인해 볼까요? 웹캐시 하이킥 6만 4천원선까지 날려주셨네요. 네. 중견 대기업과 그리고 금융기관 사이에서 이 핀테크 관련 서비스와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 업체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플랫폼 업체의 플랫폼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융기관의 각 금융기관의 내부 시스템과 그리고 각 기업체 공공기관의 내부 시스템 사이를 이렇게 연결해서 금융과 그리고 전자상거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그런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웹캐시의 그런 이런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되면은 기업과 그리고 각 금융기관 사이에서 각각 별도의 네트워크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횡령의 그런 문제도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죠. 이런 자금 사고도 이렇게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업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중간에 웹캐시에 이런 핀테크 플랫폼이 들어가면서 내부 통제 시스템이나 그리고 보안 프로그램의 역할을 같이 하게 되는 거죠. 이 시장에서 현재 B2B 플랫폼 핀테크 플랫폼 시장에서 높은 이미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고 아마 마진이 15% 이상 나오는 그런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출의 12% 수준에 있는 비주력인 격리나라 서비스에 대해서 사업의 성장성에 대해서도 중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중소기업 이상의 이 시장에서는 이미 더 좋은 비 좋은 같은 이런 회계 프로그램 업체들이 이미 시장에서 포지션을 구축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소기업 이하의 소규모 기업 혹은 잔행업자들 사이에서는 아직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가 없습니다. 여기에 웹캐시가 격리나라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원 2명 이상 그리고 30명 이하의 그런 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현재 성장성이 높은 시장에 대해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현재 1만 6천 가입자가 있는데요. 올해만 해도 1만 개 이상의 가입자 순 증가가가 기대가 되는 성장성이 높은 그런 사업보다 보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매출 비중이 한 12%지만 내년에는 19%, 20%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동종의 국내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주가가 여러분들 NHN 한국사이버 결제나 더 좋은 비존 이런 업체들을 보면 주가가 우상향 장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올라갔냐면 12개월 선행퍼의 꾸준한 상승과 함께 외국인 지분이 들어왔기 때문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다음 자료 보시면 웹캐치의 현재 상황을 보시죠. 지금 현재 12개월 선행퍼는 약간 좀 눌림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의 지분율은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최근에 와서 2000년 4월 이후로는 두 개의 외국인 지분율과 12개월 선행퍼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주가 상승을 추가적으로 견인하만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NHN 한국사이버 결제나 더 좋은 비존에 비해가지고는 아직까지는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웹캐치 지금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으로서 실적과 더불어서 외국인의 이런 탄탄한 수급을 밀어봤을 때 지금 딱 6만 4천원 선 부근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으니까 정보점까지 좀 지켜보자 라는 하이킥인 거죠. 네. 6만 4천원 정도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 가격은 5만 7천원 이렇게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좀 단기 관점으로 보시는 건가요? 네. 단기 관점입니다. 네. 단기 관점으로 웹캐치 6만 4천원까지 하이킥을 날려주셨고요. 바로 이어서 고점 뚫고 하이킥 두 번째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드림 CSI인데요. 드림 CSI 상장한 지 얼마 안 된 경우죠? 네. RP왕이 얼마 안 됐죠. 과연 하이킥 어디까지 날려주셨을지. 오늘 또 5%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2만 6천원 선 부근에 현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킥은 3만 5백원 선까지 날려주셨는데요. 3만 5백원 선이면 아예 처음 상장했던 그 가격보다는 조금 미치네요. 네. 그렇죠. 그 정도는 한번 상장 가격 전후 정도는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CRO라고 하는 바이오 신약 개발 업체들에게 임상을 대행을 해주는 임상 대행 업체입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1상에서 3상 그리고 품목 허가 후에 재심사 대상이 되는 신약에 대해서 재임상을 하는 그런 임상 4상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업체인데 국내 임상 대행 업체는 굉장히 소수의 업체들이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 기업으로서는 이 업체가 거의 유일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상장 기업으로서 이렇게 유일하니까 이 주가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게 지금 현재 국내에서 시장 1위 업체는요. 시장 1위 업체는 IQBR라고 하는 글로벌 임상 기업이 한국에 진출해 가지고 있는데 이 업체 외에는 우리나라 국내 토종 기업으로서는 이 업체가 굉장히 좀 성장성이 높고 나름 굉장히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 동종은 아닙니다만 비교 대상 기업이 없습니다. 동종은 아닙니다만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비임상 대행 업체는 있습니다. 그게 캐몬이나 상장사 중에 캐몬, 바이오톡스텍, 노터스가 있는데요. 이 퍼가 30배에서 50배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드림 CSI 같은 경우에는 퍼가 20배. 그러니까 비교 대상 기업이 없지만 가장 유수한 기업을 비교하더라도 국내 유일하지만 비교적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주가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대주주가 홍콩 타이거 매드라고 하는 중국 기업입니다. 대주주가 중국 기업인데 중국 임상시험 대행 시장에서 이 대주주가 중국의 임상 대행 시장에서 1위 업체죠. 그러니까 국내 바이오톡체들이 앞으로 만약에 중국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국내 임상 업체보다는 중국의 임상 대행 업체를 이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 시너지 효과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그리고 일부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중국 기업이 대주주로 있으면 주가의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 업체는 오히려 더 사업 시너지 효과가 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여러분들 추세를 보시면 지금 현재 상장 후에 주가가 우화향세를 보였다가 주가가 쭉 빠졌다가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수준이 있죠. 지금 보여드리는 건 웹캐시 세트고요. 드림 CIS로 볼까요? 드림 CIS로 보시면 주가가 상장 후에 쭉 빠졌다가 이렇게 살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구간 동안에 은봉을 보이면서 내려왔던 이유는 상장하기 바로 전에 유상정자를 했었는데요. 유상정자 물량이 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물량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출혜가 되고 소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 오버행으로 인한 주가의 부지는 장분간은 좀 없어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그렇게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주가가 여기서 올라간다면 기술적 반등의 3분의 2 수준 여기까지는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3만 500원 정도 되거든요. 추세적으로 보면 아마 이렇게 좀 갖다 눌리목 주면서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임상시업의 이런 위탁 기업입니다. 지금 CIS 지금 거의 3만 500원 선, 지금 3만 5천원 선 부근까지는 아니더라도 3만 500원 선 부근까지는 앞으로 또 하이킥 날려볼 수 있겠다 기대감을 이야기해 주셨고 오늘 또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이 급등하는 날 들어가기는 좀 부담스럽잖아요. 네, 좀 그렇죠. 아까 어져만 해도 은봉으로 좀 약한 모습이었는데요. 나름 내용은 괜찮습니다만 장중에 좀 눌리목을 줄 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오늘 고점 뚫고 하이킥 웹캐시와 함께 드림 CIS에 대한 하이킥 또 날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결권 대행 최창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